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상황별 영어 방과 후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때 사용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, Easy version부터 갈게요 What club is this? What club is this? 이 클럽은 무슨 클럽이야? 이 클럽은 무슨 클럽이야? 물어볼 수 있겠죠? Can I join? Can I join? 나도 해도 돼? 나도 해도 돼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en does it start? 언제 시작해? Is it fun? 이거 재밌어? 이거 재밌어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, 이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거를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이용해 볼까요? What activities does this club usually do? What activities does this club usually do? 이 클럽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해?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I'm interested in joining What's the registration process? 나 여기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신청할 수 있어? 나 여기 가입하고 싶은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time do the activities normally finish? What time do activities normally finish? 이거 활동 대략 언제 끝나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?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the upcoming events?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the upcoming events?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려줄래?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알려줄래? 이렇게 앞으로 이제 활동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, 방과 후에 활동할 때 정말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좋아하는 친구들과 했으면 좋겠어요 엄 andar 우멍이 완벽한 맨날 저도 어떻게วmn connections There's nothing